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파트 4의 빈출 담화 유형 중에 하나를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이 파트 4는 파트 3하고 다르게 지문 종류가 제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화 메시지라든지 공지라든지 뉴스나 연설 인물 소개 광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제시가 되니까 또 그 지문에 맞게 단어들을 좀 공부해 가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에요 자 뉴스 보도에 최근 많이 출제되고 있는 질문인데요 뉴스 보도에서는 바로 has announced, has decided 이 단어 뒷부분을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가 이제 what is the report mainly about? 이제 주제를 묻는 건데 지금 이 보도는 뭐에 관한 것이 A번에 이런 펀드레이저는 되게 중요해요 이게 기금모금 행사입니다 기금모금 행사 잘 기억을 해두세요 기금모금 행사, 교육센터, 공사작업, 교통체증 이렇게 언급이 됐잖아요 자 본문 봅시다 자 처음에 이제 시작을 you are listening to news one radio news one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I'm Richard Rowan 자기 소개하는 거에요 With your business news, 경제 뉴스는 economy news가 아니구요 business news라고 하는데 그 with는 그냥 갖고 있으니까 전해드릴 이렇게 하면 되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제 뉴스를 전해드릴 저는 Richard 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the highlands foundation has announced 그지 요게 핵심이에요 has announced 다음을 잘 들어야 돼요 the highlands foundation has announced that it plans to build a museum of natural history in the heritage park 그러니까 build a museum of natural history 요게 킵니다 지금 뭘 지을 계획이라 그러냐면 자연사 박물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요거를 듣고서 바로 paraphrasing해서 들어가야 돼요 cse 아 공사를 하겠다는구나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쵸 예 근데 요런 패턴의 문제들을 자꾸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사 박물관을 짓는다 공사가 있구나 라는 거 그쵸 그래서 지금 뉴스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제를 물어볼 때 has announced, has decided 이런 부분들 뒤에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라는 거 꼭 기억해두시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하는 인사말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소개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에서 뭐 근무하는 누구누구 입니다 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전해드릴 누구누구 입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with 그 다음에 뒤에 전달내용 이렇게 오는 거 이제 구분 잡아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has announced, has decided 이 뒤에 나오는 거 내용 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 보도가 생각보다 단어들이 어려워요 뭐 경제 뉴스 라든지 뭐 라디오 방송 같은 데서도 쉽지 않게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겠죠 예 발음이라든지 아니면 오이들 이제 그런 것들은 제 본강에서 정리를 싹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부분은요 바로 어 그 뉴스 보도 다마의 종류 중에 뉴스에서 has announced, has decided 이 뒷부분에서 정답이 또 자주 출제된다 라는 사실 예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